안녕하십니까? 중기학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파홍입니다. 오늘은 노후준비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득과 자산 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들의 은퇴 이후 여가활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노후준비에 있어 우리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안정이고 노후준비를 말할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도 바로 노후자금이겠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정적 관점에서 우리들의 노후준비는 이상이 없는지 오늘 함께 점검해보시자고요. 간단하고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이와 연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준비 자가진단 소득과 자산 편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직장에서 또는 경제활동에서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하지 않고 있다. 0점. 49세 이하 8점. 50세에서 54세 16점. 55세에서 59세 24점. 60에서 64세 32점. 65세 이상 40점. 그러니까 무려 100점 만점의 첫 번째 질문인 언제까지 일할 거냐에 무려 40점을 배정한 것으로 추정컨대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올해의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활동 중단 이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필요가 없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2점. 필요가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 4점. 준비를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 6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다. 8점. 이미 제2의 일을 하고 있다. 10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월소득의 몇 퍼센트나 개인연금이나 장기저축 또는 투자에, 장기투자에 넣고 있습니까? 5% 이하 2점. 6에서 10% 4점. 11에서 15% 6점. 16에서 20% 8점. 21% 이상 10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계산해서 점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질문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점수를 산출하는 시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보자면 은퇴 이후 적정 생활 수준이 185만원 이하가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 후 생활비가 370만원 이상이면 0점이 되겠고 180만원 이하이면 1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 중간대 370만원과 180만원 사이에 있는 생활비는 제가 계산식을 대입해서 점수를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퇴 이후 생활비에 대한 해당되는 점수를 화면에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면 9점이에요. 제가 대신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지 않죠? 여가활동에 관련된 질문보다야 복잡하지만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귀찮다고 여기서 중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예상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보자면 은퇴 이후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현금이 103피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내놓은 문제이고 12점 만점입니다. 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연금이나 수입은 다음 문제에 나오니까 계산하실 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미리 계산해놓은 여러분의 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평균 92만 6천 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생략해서 점수를 산출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원 이상이면 만점 12점을 받게 되고요. 50만 원을 받게 된다면 5점을 받게 됩니다. 자 선택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자금을 위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합한 예산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산식이 있죠? 앞선 문제보다 6점 높은 18점이 배점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섯 번째 질문과 비슷한 듯 다르죠.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금융자산을 준비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배점도 18점 만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월 수령액이 130만 원 이상이면 18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점수를 계산해 드린 거 보고 계시죠? 최저 10만 원일 경우까지 계산해 놨습니다.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원까지 끌어모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들의 노후자금을 위해 우리가 영끌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자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시간입니다. 총 합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얻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더하세요. 총점을 기초로 이번에도 상중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총점이 33점 미만이라면 상중하에 하에 속합니다. 노후자금 마련의 심기일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33점 이상에서 60점 미만 때는 상중하에 중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메우기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60점 이상은 상중하에 상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 거고 이대로 쭉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월급 형태로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에 넓고 넓은 전답이 있다 한들 금송아지를 쌓아놓고 있어도 이것들이 매월 일정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최고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금 3층 석탑을 쌓아라. 나라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 3층으로 된 연금 구조를 갖추라 조언합니다. 바로 월급형 소등을 만드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연금 3층 석탑을 쌓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3중 방탄 조끼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예상 수명을 80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50세 이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정작 현재의 노후 생활비용은 적정 생활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유금융자산의 소진 예상 시기도 평균 82세 정도로 나타나서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여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상 수명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자금이 바닥난다면 이것도 곤란하죠. 네 번째, 마지막 조언입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를 절약한다고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신체활동이 원활할 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예산 내에서 소비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절약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엊그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42년생이라고 하니까 올해 78살인데 6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니까 실제 그의 인생은 72살에 끝난 셈이죠.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맨 위에 올려놓고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노후 준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연금 포탈에 가시면 노후 재무설계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 맨 위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게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재정적으로 넉넉한 인생후반전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